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양시장 바이든 방안이라든지 중국 LPR 인하 이슈가 시장을 어느정도는 끌어올리는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다음주에 좀 미리미리 좀 봐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테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참고를 하시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다 공유를 해드릴거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은 다 끝까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빠지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2차전지 사세요 뭐가 됐든지 사세요 라고 강조를 많이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요. 제가 뭐 2차전지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이 빠졌을 때 건강한 섹터 건강한 종목들을 사서 기다리고 시장이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진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한테 좀 어떻게 보면 어필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좀 강하게 2차전지 시장 빠질 때 겁먹지 말고 사세요 사세요 라고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좀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이는게 있을거에요. 아 좀 시장이 내렸을 때 좋은 종목들을 좀 사놓는게 시장이 올라왔을 때 굉장히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는구나.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뭐 양시장 상승적인 부분이 나와서 기분은 좋았다. 요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바이든 방안이라든지 뭐 중국 LPR이나 이슈가 끌어올린 시장이었고 외국인이란 기관들의 매수세로 인해서 대형주의 강한 상승이 진행이 되면서 시장이 뭐 반등을 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근래의 시장 중에서는 금요일이 가장 좋았던 시장인 것 같고 박스권 하단에서 강하게 올라서는 자리였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게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방안 관련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2차전지 원전 우주항공 철강 등등에서 한미협력 모멘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음주 이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도 여전히 우리가 좀 계속해서 봐야 돼요. 뭐 전쟁이 끝났는지 마는지 뭐 이거가 확실히 팩트적인 부분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테마도 여전히 봐야 되고 인플레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축산, 대고기가 아니라 돼지고기 관련 그 다음에 뭐 수산 쪽이 조금 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저번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은 인플레 상승이 나왔고 화요일은 재건 그 다음에 뭐 수요일은 인플레 그 다음에 뭐 목요일은 재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인플레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재건 올라가는 것도 있었던 흐름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요 이슈가 끝나지는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고 메인 테마가 좀 되지는 않겠지만 무더위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된다 뭐 SCD라든지 SN테크 요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신일전자라든지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식상하기는 한데 그래도 뭔가 그 SCD라든지 SN테크에 비해서는 좀 묵직하게 안정적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래서 폭염이 온다라고 하니까 신일전자가 금요일날 창 막판에 오른건가 싶기는 한데 여름 테마는 솔직히 좀 유행이 지나가기는 했어요 뭐 과거에 파세코가 창문형 에어컨에 대해서 좀 대장 노릇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거도 사실 대기업들이 창문형 에어컨 진출을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사양산업이라고 해야 되나 파세코가 뭐 삼성이라든지 LG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오히려 삼성 에어컨 수혜 같은 경우에도 SCD가 오히려 더 이게 좀 수혜를 받는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 무튼 뭐 폭염이나 여름 테마들은 다 고개를 들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다음주에 봐야 되는 요쪽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를 잘 해두셔야지만 수익적인 부분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는 다음주에 요쪽 관련해서 우리가 좀 단타 단기성으로 들어가서 노려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올 생각을 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좀 길잡이를 좀 해 드렸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어 날씨가 그렇다 보니까는 나들이를 많이 가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제 5자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자리가 어제 다 차겠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심 아 그래 토요일이고 주말이고 하니까 5자리가 다 차고 아 일요일날 끝날텐데 이 생각을 했는데 나들이를 많이 가셨나봐요 그래서 지금은 두자리밖에 남지가 두자리나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계획을 했던 것보다 두자리가 남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10-8619-999-1 이쪽 번호로 성함만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랑 같이 하실 수 있는 거고 이 제2의 노터스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또 준비를 해서 100% 이상 짜리를 좀 노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하시면은 33만원 1개월에 뭐 11만원 뭐 한달 하면은 뭐 3667원 꼴인데 가격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좀 애매하고 힘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가격을 팍 낮췄으니까 오셔서 같이 좀 재밌게 주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해요 모아갈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아가고 빠르게 빠르게 좀 돌릴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빠르게 빠르게 돌리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만들어 나가자 요게 지금 시장의 색깔이랑 너무나도 맞는 부분인데 일단은 뭐 노터스 를 뭐 100% 97% 지금 뭐 100%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뭐 105% 그 다음에 뭐 106% 이렇게 99.10% 이렇게 이제 손발이 떨립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106.31% 계속 오르네요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셔서 같이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 좀 만들어 드릴 자신은 있어요 항상 저는 자신은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고 오시는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마다 제가 좀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정말 여기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5월 11일 영상에서 2차전지는 필수 제발 뭐라도 사서 모으세요 요렇게까지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내려 보면은 제가 2차전지 관련해서 좀 찍었던 거 영상을 보면은 자 여기서 여러분 5월 4일 영상에서 이제 평균과 실적 사이 2차전지는 일단 사세요 일단 사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사세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지금 또 또 있어 여기 여기 여기서 보시면은 5월 17일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만큼 사세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영상을 보셨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 쪽으로는 좀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상승 구간에서 뭐 기타 산업 대비했을 때 상대적 고밸류에 따른 우려가 있기는 해요 당연히 뭐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주라든지 기술주들이 좀 어느 정도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려가 있기는 한데 그간 이제 증설이라든지 수주 등등에서 모멘텀에 근거한 스토리가 주가 상승의 요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제 실적 숫자로 뭔가를 좀 결과를 보여줘야 되는 그런 해다 그래서 철저하게 납품 고객사랑 이에 따른 개별 기업 수익성의 숫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2차전지 뭐 회사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많은 실적을 만들어서 결과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할 거다 그러면 결과를 당연히 갖고 와야죠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시험은 안 봐 근데 공부는 해 그게 뭐예요 우리가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뭐 공부를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철저하게 이제 숫자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하반기 전반 고객사들의 생산 정상화 이후에 ev 배터리 공급 병목 현상이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생산성을 갖춘 특정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 주가 평가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고 4월 말 기준 자동차 총 시가총액 비중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ev 기업들의 비중은 50% 까지 확대가 되고 전기 시장은 수요 가시성이 높은 테슬라 중심으로 재편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 같고 lnf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은 lnf 영업직 아니야 뭐 주식 판매하는 영업직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1월 6일부터 20만원 이하 여러분들 겁먹지 마시고 20 20만원 이하 이거는 금액으로 우리가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냥 빠지면 더 많이 사시고 그냥 한 주 물어볼 시간에 한 주라도 더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뭐 40% 이상 뭐 34% 금액으로 불타기를 하면서 뭐 16% lnf 51% 지금 lnf 이제 인증 안 보내려고 했는데 신고가 돌파기념 마지막으로 인증 보냅니다 이렇게 까지 남겨주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드렸어요 이거 다 사시라고 많이 사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뭐 결국에는 딱 공시를 보면은 여기 알고 이렇게 좀 확대를 할게요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해서 지금 매출액 대비 했을 때 741.21% 어마어마 해요 여러분들 이게 741% 내가 수익이 741%가 난다 라고 하면은 어마어마 하잖아요 그만큼 lg 에너지 nnf 같은 경우에도 741% 면은 어마어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주가 보다는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 어찌 됐든지 간에 제가 lnf 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뭐 당연히 뭐 좋은 실적 이런 부분도 있지만 테슬라의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LG 에너지의 솔루션을 통하지 않고 직접 납품을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더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고 아무튼 테슬라 서프라이 체인에 해당하는 국내 소재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최종 전반 고객사의 미국, 유럽, 중국 소재의 차량 생산화 증가라든지 4680 전지 내재화 그 다음에 결국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서는 게임 체인저로 위상이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진심을 담아서 많이 사세요 많이 사세요 계속 사세요 시장 빠지면 뭔지 모르겠으면 뭐 사야 될지 모르겠으면 2차전지 사세요 정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여러분들이 좀 믿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VIP방에서도 지금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 있어요 뭐 LNF도 뭐 그전부터 모아가는 것도 있고 첨보는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너무나도 싸요 제가 원하는 위치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이만큼까지 끌어올렸던 부분 그리고 단기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여기까지 끌어올렸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려왔다 라고 하면은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사야 돼요 정말로 너무나도 싼 부분이 있는데 뭐 이거는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따로 모아가는 거를 조금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은 꽃이 너무 이뻐요 여러분들 이게 가을에 그렇게 기가 막힌 데요 이 꽃이 너무 이뻐요 뭐 아시는 분들은 대충 힌트 보시면은 좀 아시겠죠 요 기업을 저는 VIP방에서 모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꽃이 참 이뻐요 가을에 피고 이렇게 막 들판에 이렇게 쫙 뻗어 있는 거 보면은 어우 이거는 장관이에요 정말로 장관 이 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LNF 좀 설명을 드리면은 LNF 앞단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앞단에 좀 저 정도 이렇게 2년 7조 이거를 좀 소화를 하려면은 이거는 정말 이 회사는 LNF 시가총액이 오르는 거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당연히 투자 아이디어를 조금 어느 정도는 떠오른 게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드리면은 뭐 이렇게 힌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우 이거는 시가총액이 지금 너무 싸요 더 가야 돼요 더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 거기 분명히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거기를 네 맞아요 거기 맞으니까 거기를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잘 모아 가시면은 또 더 크게 상승적인 부분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